안녕하시오 고소시오 반갑소 나이스라오 고맙소 미안하오 수고하셨소 전사의 이름이란 점에서 용병도 기사도 다를 것이 없소 이렇게 마셔도 도통 취하지 않는다오 내가 취하지 않는 이유는 항상 취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오 어쩌면 나는 이상에 취해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위험한 자라오 우리 자이언트는 인간과 마족이 태어나기 전에 피조물이라오 이후나 토툼마 자이언트 말로 쉽게 싸움에 들지 말라는 뜻이라오 운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면 맞서야 하오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전쟁토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신들이 이 세상을 싸움토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우리는 세계의 균형을 수호해야 하오 목숨만은 빼앗지 않겠소 생각을 멈춰선 안 돼요 세계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의 집합이라오 아니스 그녀는 훌륭한 기사였소 기사라는 이름이 용병과 다를 것이 무엇이오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속상을 담는 법이오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 또한 신의 속상을 닮았을 것이라오 위대한 정신은 어디에나 깃들 수 있소 상대방에게도 그 나름의 정의가 있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하오